워어어 한 대만 스쳐도 죽어버려 한 대만 스쳐도... 죽어버려 나와라 에너지 에너지 나이스 유다에 들어가 있게 어디야 길이 나이스 그래도 어제 한거보다 스토리 진행 스피드는 더 빠르지 않나요 확실히? 그만큼 꼼꼼히 못 보고 가서 아이템을 다 놓치고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짐 사놓고 놀지도 못한 휴가가 다 무슨 소용인가요? 나를 쏘고 가게 나를 쏘고 가라 나를 쏘고 가라 그가 선택한 것 같긴 하지만 나를 쏘고 가라 나를 쏘고 가라 나와라 나를 쏘고 가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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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결국vida 그래야 Ma viene 파igh 아 뭐야 아 왜왜왜왜 안 던져 나이아아아아 오 나 죽어 나 죽어 아들아 싸우고 있어봐 싸우고 있어봐 아 에너지 에너지 됐쓰 유다이 나오지마 떼쓰 우리 아들이 좀 잘싸워 어 영재에요 영재 왜냐면 신의 아들이거든 음 방송 보면서 이다꾸 나오다 넘어질 뻔 했다고요? 어이구 이 새벽에 동변을 당하실 뻔했네 배터리 배터리 아빠 배터리가 다 채워줬어요 배터리 아 눈뽕 어흐으 징글징글한 놈들 해템 그때까지 그가 오면서 또 공격이 돼서 좋아요 가면서 못 맞춰도 가면서 못 맞춰도 오면서 공격이 되니까 그게 좋아 고맙습니다. 으허우! 몽봄 몽봄!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지려버린다아 주먹이 더 센거 같다 오해입니다 빨리 복구 다 하자 복구! 복구! 또 뭘까? 아이 또 세 개가 쪼로록 뭔가 저기까지 쪼로록 있는데 어? 뭐 되게 많은데? 뭐지? 뭐가 이렇게 많지? 어디부터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일단 눈에 보이는 아닌가? 예 예 제 이거 어떻게 일자를 어떻게 없애지 이거를? 다른 곳에서 빛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데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XG They, find me. some of them are真的 cold, esse this is too long! 포기하지 마라, 아들아.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연결해서 또또똑 했었거든요? 그럼 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안되네. 아, 눈뽕 심한데? 뭔가 연결된게 다르게 있나? 이것도 아니고 어? 잠깐만 이... 그림자가 뭘 뜻하는게 있나, 혹시? 이놈이 시키 도와줄 생각을 안하고 아빠 못할 거다, 못할 거다 이러고만 있네, 이놈이 시키가? 세 개 부셨는데... 어? 됐다! 됐잖아, 이 무시키야! 세 개 부셔... 세 개씩 부셔야 되는구만, 이거... 됐구요, 그럼 이제 요것도 세 개가... 이렇게 쪼로록 세 개겠지, 그러면? 당연히 시키는 중 어휴, 이제 눈뽕이 사라졌다 여기 들어가면 안될 것 같아요 아이 호롤롤러들 마녀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바이프로스트 바이프로스트인가 머싱룩 소화제 있어요 뭐야 귀신의 집이야? 귀신의 집까지 체험해주네 귀신의 집인데 귀신이 놀래키려고 나왔는데 아빠가 아구질을 자꾸 아들이 칼로 찔러버린다 니나누나 니나누나 나 누나 아니야 나 니나누나 아니야 나 형이야 형이라고 아니 어디서 누나를 찾아 누가 딱 봐도 형인데 니나누나 니나누나 라라로 응? 라라누나라면 내가 소개해줄 수는 있는데 니나누나는 내가 모르겠다 니나누나는 내가 모르겠다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뭔가 지르는 연출이 나올 듯 뭔가 지르는 연출이 나올 듯 installations 잘해 storyteller 으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H 어? 뭐 이렇게 많아? 아앗 이야앗 아 왜 안 던져 겁나게 오네 죽음이니 오오오 많은 핵심이 있습니다. 너는 잊지 마세요 아앗 아앗 아들이 문빵이요 흐흐흐흐흐 하하 저게 에 아앗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쟤는 활이 아니라 대검을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좋았다 그러니까 원거리 형인데 쟤가 선봉에 나서잖아 아니면 이게 크레토스가 도끼로 휘두르는 게 너무 안 좋아 도끼로 휘두르는 판정만 좀만 더 시원시원하고 좋으면 제가 앞에서 하겠는데 뒤에서 던지는 게 더 안전해요 눈뽕이 눈뽕 크레토스는 가능한가봐요 진정한 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라 오 도끼 줬어 이어 가지고 있으라는 거다 선물이 아니야 아 아니구나 뜨거운 데 그냥 하는 거구나 아픈데 아 눈뽕 오우! 어, 뭐지 이거? 겟아웃 어, 내 돈주머니 아, 눈뽕 너무 많이 나오는데 흐헤헤, 유다이, 유다이의 세겐가? 유다이의 머릿속인가 여기는? 어, 우리 집인데 여기? 아, 눈뽕 흐헤헤, 흐헤헤 저긴 뭐야? 저긴 뭐야? 저긴 뭐야? 저긴 뭐야? 저긴 뭐야? 저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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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까지 지금 말 듣고 하는 거야, 나한테? 계속? 눈뽕의 향연이구만 달리는 거 너무 어정쩡하다 대시할 때처럼 달리지 저긴 뭐지? 달리는 거 너무 어정쩡하다 저긴 뭐지? 왜 그러지? 저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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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너는 꺼내요 아, 나!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선글라스가 필요하다고요? 너는... 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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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자세 내가 뭘 했지? 너 여기다! 다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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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 것 같다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너가 필요할 것 같아 네 우리의 도끼는 나 내 도끼 어째서 내 도끼 아냐 이거? 니가 혼자 싸운거에요 여기서? 저 도끼로? 요... 근데 이거 왜 내 도끼 못 뽑냐 이거? 오 4시 넘었네? 빛 화살을 습득했다 내 신호에 따라 돌에 활을 쏘라 굿 짭 이렇게 뛸 때가 멋있지 그 도끼로가 멈췄다 이건 흰 크리스톨이네 그냥 앉아있어 아마 이 놈의 곳에 도와줄게 아들은 잘 따라옵니다 이 굴러다니는건 쏴봤자 뭐가 없는거겠지? 또 어딜 쏴야되나 이것도 쏴볼까? 역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주워서 꼽는건가? 아 그러네? 미나미님 이거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아 천잰데? 얘를 쏴야겠구나 야 뭐지? 어 여기서 올라가서 도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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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도끼왔다 난 윽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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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근데 똥손인데 지려버렸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요놈들을 호로록 잡수나 호로록 파이널리 파이널리 그러면 우리의 길을 돌아오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왔냐 아들아 아까 다시 그러면 아하 아하 요걸 다시 주워갖고 유스틸 마 넘버원 이거 들고 뛸 때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너무 유쾌한 거 아닙니까? 이거 들고 뛸 때? 요염한데? 나는 크레토스 나는 크레토스 크레토스가 배달가요 척수기 물장 그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겠다 허허.. 얼음.. 얼음 배달 이것도 먹고 여기가 아니냐? 여기가 아니냐? 잘 나가다가 잠깐만 저기로 올라가야 되잖아 우리가 내가 아까 어떻게 내려왔지? 막 내려왔는데 아 저기있다 저기있잖아 아들아 나는 길을 잃지 않아요 아이쿠 떨어졌네 아이쿠 떨어졌네 아이쿠 떨어졌네 아이쿠 plus teeth 아이쿠 여기 있잖아 여기도 막혔어 오이 안 막혔거든 아 오롤롤롤 오롤롤롤롤롤 오롤롤롤롤 아아 어? 수모어 수모어?수모어? 음이 시키 빨리 여기만 나가자 여기 나가고 마무리 하자 이거 어떻게 해? 아들아 이거 어떻게 해? 음...그러니까 저거다 어? 저거 아니야? 이거를 떨어뜨려야 되는구나 나이스 쏴 쏘면 어떻게 돼? 일단 쏴 이거 먹어 이거 뭐야? 읽어 보이 읽어라 아빠가 까막눈이라 입힐겠냐 야 읽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아빠한테 어? 더 센 불이 필요한가봐 더 센 불 기다려 아빠가 얼음 가져올게 até 러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넣 얼음갑니다 얼음밥니다 녹으니까 빨리빨리 가야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얼음을 얼음을 요기다가 내가 넣어줍니다 콩 어?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일단 올라가보자 뭔지 모르겠지만 아 요게 생긴가보다 생긴건가보다 어허 이거 또 있어 이건 너무 싫어 알 알있고 저쪽에 하나있고 K 여기있고 K R N N 어딨어 N N이 어디있지 얼음 속 너무 좋아요 헤헤 설마 저건가? N N 어딨을까 N 이것도 또 시간 제한이 있겠죠? 그러네 금방 없어지네 와아 어 여기도 뭐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아 안되네 됐다 그쵸 그쵸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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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생긴거 같은데 어?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이거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 그거 뭐지? 갑자기 게임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그 있잖아요 시계같은거에 그 꼬마 여자애 이렇게 들어가고 막 나오고 하는 그 뭐냐 그거 해저 해저 도시 그거 아니 라스트 오브 어스 말고 그 그 그 그 그 그 그 해저 도시인데 그 그 그 그 그 해저 도시인데 아아 바이오 쇼크 바이오 쇼크 바이오 쇼크 어 바이오 쇼크 어 바이오 쇼크 이런 이런 이렇게 생긴 시계 괴종 시계 같은데서 꼬마 여자애들 막 나오잖아요 미안해 흐흐 근데 아들 어디갔니? 바이오 쇼크 모르시는구나 어디갔니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깔아볼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라스트 아하 멀거라 ㄱ Powers 아하 높은 나무도 모두 나라부터 시작된다 씨앗 많네요 아까 그 안 열린다는 그 문인가 이게? 아닌데? 어쨌든 문이다 오 뭐야 깜짝이야 귀신의 집 진짜 지금 놀이공원 입장 기다리다가 문 여니까 막 들어가는 사람들 같아 어머 개장했어 얘들아 난 호룸라이드 집처럼 편하게 뭐라고 혼자서 나불나불라 하는 녀석 아니구나 네 돌아올게 오, 안돼 여행이 없네 여행이 없네 여행이 아직 남아있어 여행이 아직 남아있어 어허? 승강기 승강기 그래서 순거 자연이나 도착. 더욱 큰 pentru erry